안녕하세요. 꼬마마녀 부뚜막 레시피입니다. 아기 감자국 끓이는 법 포실포실 맑은국 재료 소개입니다. 핵감자 큰 사이즈 1개를 준비했어요. 또는 중간 사이즈로 2개 준비합니다. 감자를 손질하여 납작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양파 1-2개를 작게 썰어줍니다. 대파 1개를 어슷썰어 준비합니다. 계란 2개를 준비합니다. 진하게 내려놓은 멸치 육수를 4인분 기준 5컵 준비합니다. 육수의 맛술 2스푼을 넣어줍니다. 멸치 액젓 2스푼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어줍니다. 썰어놓은 액 감자를 넣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 10분간 더 끓여주면 감자가 푹 익어요. 양파와 대파를 넣어줍니다. 후추를 넣고 소금으로 간 조절을 해줍니다. 국물 위에 뜨는 거품을 걷어내줍니다. 계란 2개를 풀어냄비를 따라 둥글게 부어줍니다. 계란물을 붓고 젖지 않아야 해요. 저어주면 국물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중불에서 끓여주면 몽글몽글 계란이 익어요. 불을 꺼줍니다. 깊은 감칠맛과 맑은 아기 감자국 완성이에요. 부드러운 계란 감자국 간단하게 끓여먹는 계란 감자국 끓이는 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